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은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궁금한 게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장관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장관들이 쇼맨십도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정권 초기인데 장관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장관들이 전혀 안 보인다. 그리고 상상은 했죠. 대통령만 보이는 겁니다.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중소기업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추청을 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리하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비교적 날카로운 글을 쓰는 동아일보의 이기용 대기자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 그동안 내가 가졌던 궁금함에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정도 자리가 되면 교만해지기가 참 쉽죠. 지적 교만. 문정권 보셨지 않습니까? 탈원전 무슨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걸 강행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기용 씨가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12일부터 그 그저께 11차례 나누어 진행된 27개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들으며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돌아가는지를 이기용 대기자가 아주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KTV에 공개된 9차례 보고의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원고 없이 마무리 말씀을 했는데 빠른 분량을 합하니까 222분에 달했다. 보고해마다 마무리 말씀을 평균 25분 가능한 것이다. 우선 놀라운 것은 그 박식합니다. 한 주제가 아니라 국정의 각각 분야에 대해 원고 없이 그렇게 길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학습 능력이 워낙 뛰어나 각 부처물께 뚫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용비 요청과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능력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감탄과 동시에 이것은 윤석열의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조짐인데 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었다. 대선 선거전 초기의 장면이 떠오른다. 장관들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 스타 장관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관들이 다 집에 갔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장관들은 다 어디 갔노 대개 정권 초기에는 장관들이 뭡니까 뭘 일을 해보겠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데 그 내용의 단서를 이기용 대기자가 업무부처 보고회의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조짐인데 대통령의 박식함에 감탄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탄과 동시에 이건 윤석열의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조짐인데 대통령이 만기 친남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이 능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정 시스템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20일 윤석열 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는 전날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굿됐다고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했다가 논란이 일자 5.20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이 경제 대통령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유능한 인재들에게 정권을 주고 맡기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썬 글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잘 모르는 경제 분야는 김재익 수석에 맡겨서 크게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뭡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출범 9개월이 다 돼가는데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은 다 어디로 있는 걸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만일까 이경 대기자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장관들 다 어디 있노 장관들 다 집에 돌아갔나 역대 정권의 집권 초기에 지금처럼 대통령만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장관들은 본 것 받고 뭐 하는 거고 무역술리적자가 뭡니까 그렇게 급증하게 되면 통상 경우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와 가지고 뭡니까 연일 뭡니까 뭘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걸 느꼈거든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장관들이란 것은 이명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길 거 아닙니까 저처럼 소진발언 못할 거라고요 그냥 알아서 기야 그냥 좀 오래 해먹을 거 아닙니까 알아서 길 필요가 없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관들이 길을 가 이러면 살아났으면 뭡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거에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또 장관들도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전임 정권들 보게 되면 다음에 권력이 바뀌게 되면 오라 가라 해가지고 잘못하면 또 감방 갈 수 있으니까 그저 보신책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무리하게 했던 사람이 지금 또 감옥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장관들 가운데서는 좀 예리한 사람들은 정부 출범 9개월이 다 돼가는데 책임 총리도 없고 책임 장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 같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진짜 장관들이 다 어디 갔노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인데 장관들이 도대체 이야기 어디 갔노 보금리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다루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노 이렇게 본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이경 대기자가 지적하는 관찰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난 9개월간 근교부 부동산 문제 법무부 등을 제외하면 장관이 현안의 중심에 있어서 이슈를 주동하는 모습이 기억나는 게 없다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난방비 문제가 터져도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여도 담당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개혁하겠다는지 설명이 없다 장관들이 사라진 원인은 주눅이 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금만 엇박자를 내도 대통령이 노기를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공 고위공모는 지난 수개월간 집권당 산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핵관들의 여당 장악행태와 그 과정에서 장애물들을 가혹하게 쳐내는 장면들이 공직사회의 칠링 이펙트를 오사개져서 움츠러드는 현상을 줬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들이 시스템 속에서 전략적 종합적 검토를 정제되어 나온지 의문이다 최고 권력자가 쓴 소리나 이견 제기에 버럭 실은 내색을 하면 결국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되는데 지금 권력 핵심부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권력을 잡으면 자칫 잘못하면 기고 만장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표현을 쓰게 되면 속구리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속구리 비행기를 속구리 비행기가 오래 몸을 무거든요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관들은 모두 집에 있나 이 내용은 정권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안개처럼 들이오고 있는 이재명 문재인 효과는 오래지 않아 그칠 것입니다 이재명 문제가 정리되면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진정한 도전이 닥칩니다 안개가 그치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약속이 이행된 지 적나라하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면 정권이 유민무실에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밤잠을 못 이루어야 정상입니다 더 심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경 씨가 쓴 주눅든 장관들 대통령만 보인다 이거는 귀담아드려야 될 그런 내용을 참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